안녕하세요 저는 기타리스트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2년만에 2집 슬픔의 피에스타라는 또 집시 기타 앨범을 들고 여러분들 곁에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연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저의 2집 슬픔의 피에스타 발매 기념 공연에 이은 여러분들이 그 공연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앵콜 공연으로 기획이 됐어요 2월 3일, 4일, 5일 3일 동안 이해랑 예술극장이라는 동대입구, 경치가 아주 예쁜 곳에 여쭈히 있거든요 이렇게 3일 동안 앵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1300개의 회원분들을 위해 저의 공연과 함께 패키지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또 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CD도 여러분들께서 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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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